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. 자, 이 앞에 거를 보게 되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. 1, 2의 제곱 다하기 1 이렇게 될 것 같죠? 자, 여기는 1, 2의 제곱 다하기 1. 자, 이런 게 규칙으로 보이죠? 자, 이거는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. 가져와서 1 다하기 1 다하기 1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3 다하기 3분의 1 되죠? 그럼 3분의 2 다하기 3분의 1. 자, 이렇게 됩니다. 어, 이게 뭐 됩니까? 1 되죠? 자, 그러면은 이거 두 번째가 이거 두 개 하게 되면은 다르게 돼 볼까요? 여기다가. 이렇게 됩니까? 4분의 1. 4분의 4. 4분의 1 다하기 4분의 4는 4분의 5 다하기 2는 5분의 1 이렇게 되죠? 그럼 5분의 4 다하기 5분의 1이 되어서 이것도 1이 됩니다. 어, 이렇게 짝을 이루겠네. 그럼 이것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1이 될 거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1이 되겠네. 총 1부터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? 1부터 100까지 가겠네. 그럼 총 1이 100개니까. 그렇죠? 답은 100이 됩니다.